안녕하세요. 단학TV 운영자입니다. 단전호흡 그 시작과 끝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퇴식의 의미와 단전호흡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퇴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그 관리는 어떻게 하며 퇴식이 시작되었을 때 수료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단점밸런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단점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퇴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퇴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은 퇴식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나 흡포가 1분에서 2분 사이에서 시작한다. 자, 어제 퇴식이 시작되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2분에서 3분까지도 퇴식이 되는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은 처음 퇴식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과연 몇 분 아니면 몇 초에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호흡을 시작하시면서 상처 상처 호흡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요. 참 1분까지 또는 2분, 3분까지 호흡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퇴식의 시작은 호흡 후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 호흡 후에 일어났는데 무슨 희망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전호흡을 시작하면 힘이 든 점들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요. 또 평상시에는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호흡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15분, 20분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또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 단전호흡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신의 호흡이 1분, 즉 호흡이 30초, 30초에서 1분이 넘어가는 시간에서부터는 호흡 후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1분 정도가 되는 순간서부터는 단전호흡 끝나는 그 마지막 호흡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끝난다는 안도감이 사람한테는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그 안도감, 즉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즉 나가는 호흡, 끝나는 마지막 호흡에서 그냥 놔두는 상태로 나갈 때까지 나가 봐라 이런 식으로 호흡을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이 결국엔 자신이 처음 했을 때의 그 폐흡 그 시간이 될 경우에는 바로 이 퇴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산문가리 갈 수도 있는데요. 이 순간이 되었을 때 호흡이 멈추고 시간도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등 뒤 오른쪽 위에서 불빛이 훤히 비추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순간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호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테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 시간이 멈춘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마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등 뒤에 오른쪽 위에서 불빛이 훤히 비추게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태율근마 종지에서도 말했던 그 환희의 순간 산매의 순간이라고도 했었고요. 사실 처음 이것을 접하게 되면 환희라든가 산매에 들었다는 그런 좋은 감정보다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호흡이 멈춘다든가 호흡이 멈춘다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혹시 잘못되면 호흡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가 한 번 또는 두세 번 정도 이런 상태에 들면 타식이 바로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에 이 순간에 들었을 때 한 10분 정도 있다 결국엔 겁이 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수련할 때 바로 또 이런 상태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에 됐을 때 바로 퇴식이 시작되었는데요. 사람마다 이것도 물론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그 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퇴식이 시작되면 퇴식이 시작되면 뱃속에서 무엇인가 꿈틀대며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 이게 퇴식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게 처음 시작되면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가스가 차는 식으로 꿈틀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손만 지면 저절로 되는 아기의 스윙법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인할 때 퇴식이 과연 계속 있는 건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 때 한 번 그 스윙을 해보시면 퇴식이 바로 또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퇴식이고요. 이 퇴식의 의미는 과연 그러면 이 퇴식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5분 아니면 50분을 정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시간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이 호흡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퇴식이 되는 순간인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힘든 호흡을 조절하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식의 제일 큰 특징으로는 바로 이 자동호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식이 시작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배 위까지 명치까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배 속에서 꿈틀꿈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배에 가스 찼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해서 꿈틀꿈틀 계속 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쓰이고 불편한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리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바로 바로 퇴식이 시작되더라도 훈련한 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편해지고 좋아집니다. 배와 등 뒤 기회하고 명문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기회냐 명문이냐 꼭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꼽 그림을 보시면 배꼽과 명문 배꼽의 바로 뒤 마진짝 뒤를 명문으로 보시면 되구요. 배꼽 밑에 하단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틀대는 부분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요. 의식을 이용해서 앞뒤로 회전 운동을 시켜 태식으로 인한 기의 유입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저희가 실을 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을 감듯이 바로 그 길을 실을 감아주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구요. 태식이 시작되면 먼저 의식을 배꼽 밑에 부분에 생각을 하여 일어나는 호흡을 앞으로 모으는데 원 운동을 생각하며 한다. 자 의식을 배꼽 앞부분 즉 배꼽 앞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기회가 됐든 명문이 됐든 아니면 성문이 됐든 명문은 아니구요. 기회나 성문이나 관원 자신들이 과단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원을 보시는 분 또 성문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라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것으로 기는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풍선 안에 물을 집어넣었을 때 출렁출렁거리죠. 그 출렁출렁거리는 것을 앞쪽으로 쏠리면 물이 앞쪽으로 쏠리듯이 자연스럽게 덩어리가 가스덩어리 그러니까 기체덩어리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참 생각하시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뒤쪽 배꼽 뒤 명문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의식을 명문에 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 원을 그리며 명문 쪽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머릿속에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원운동을 하고 있는 원운동을 계속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원운동을 하더라도 이 기가 쏠리는데 그래도 몇 초 정도 길게는 10초까지 생각을 해야만이 그쪽으로 다 쏠리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배꼽 쪽으로 다 쏠렸을 때는 살짝 밑으로 눌러서 명문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살짝 누른대는 의식을 주면서 눌러주면 밑으로 돌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 회전 운동을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운동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저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일어날 때 3번 정도 이 운동을 해준 후부터는 뱃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불쾌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운동으로 해서 또 이 원운동을 하면서 이 기가 계속 쌓인다 라는 느낌 감기는 그 힐타래를 감듯이 감긴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이 태식의 특징이 뭐요 특징보다는 이제 장점인데요 과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태식이 과연 신의 호흡이냐 저같은 경우도 옛날에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경우를 참 좋아했었고요 요즘에도 물론 중화 TV 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무협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재밌게 보다가 좀 의문이 났고 좀 이상 이게 말로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뭘 하겠다 그러면 말로 하면 그게 되고 그게 처음에는 재밌다가 나중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입으로 다 앉아서 코미디 같기도 했고 이래서 한참 동안 안 봤었는데요 사실은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신법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신법을 너무 남발에서 쓰는 거 아니냐 신법만 가지고 하느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신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단전호흡을 들어갔을 때 내가 만약에 단전호흡을 하단전을 하겠다 아니면 가슴에 오단전을 하겠다 그러면 오단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친 과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태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가 되지만 이 태식이 되는 분들은 이때부터 바로 감흥이 오게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신법으로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련 단계가 지나서 이 신법을 사용할 때 사실은 이제 다음 다음 단전을 여는 방법에서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명상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또 지난 시간에 호흡에 대해서 체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련을 좋게 하는 운동법 같은 것들 사실은 평상시에는 주문을 위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식되신 분들 퇴식되신 분들은 이제 바로 주문이 주문을 윌면 태울주를 윌면 태울주가 나미아미타불을 윌면 나미아미타불이 모두 반응이 오게 됩니다 또 그런 행동들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파른 법능공 이라고 그러죠 법능공 중국에서 유행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능공 행동을 취했을 경우에는 바로 기관이 바로 나옵니다 신법 물론 수련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태식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무슨 뭐 그 쉽게 얘기하면 수인을 이용한 그 수련법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그런 감이 나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태식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태식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갖고 그 하시는 수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인들도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태식이 물론 자동호흡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호흡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바로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는 퇴식이 굉장히 유리한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식을 이용해서 단전호흡을 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자세 모두 똑같습니다 수인은 팔품상생 이라서 부처님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팔품상생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인은 들어오는 숨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인 몇가지를 보여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들숨이 아닌 날숨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왜 수인을 적당한 것을 해야 되느냐 날숨에 나가지 못하면 몸에 부득 끼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감을 잘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기감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 도 있는데요 태식이 들어가게 되어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숨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기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들어오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들고나는 데 있어서 저 슬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단전호흡 예고서들 보면 뭐 무화 문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숨의 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걸 문화라고 하고 또 무화 같은 경우에는 막 막혔다든가 이랬을 때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일으켜서 뚫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바람을 많이 들어오게 하고 바람을 적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수인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손 모양에서 그걸 표현해 주게 될 텐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법으로 이제 이 자세를 결과부자나 반과부자 앉은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회강반조라든가 반청은 나왔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반청도 물론 나와 있고 그래서 자 입으로 말해도 되고 앉은 상태에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수련에 들어가는 순서를 나타낸 건데요 지감조식 금촉 지감조식 금촉은 뭐 우리나라 고유의 천조들이 쓰던 방법이다 아니면 지금 뭐 특정 종교 부분에서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천부경이나 3일신고에 나오는 처인이기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여기서 지감조식 금촉 일어나는 감정 생각을 이제 멈추게 하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호흡이 조식이라는 것은 이제 호흡을 평온하게 한 상태에서 외부와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들 멈춘 상태가 되는데요 이 지감조식 금촉은 단순히 지감조식 금촉 생각과 외부 몸 생각 호흡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도 부분에서 또 설명드릴 부분인데 자 과연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깨어있음에 대한 도에 대해서 깨어있음 깨달음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깨어있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신은 통일하여 하단전 정의 머물라 의수단전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태식이 되시는 분들은 의수단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정기신은 여기서 정기신은 3단전 5단전 7단전에서 상중하단전을 의미하는데 이 세 3단전을 통일해서 결국 하단전에 3단전에 이제 머물라 의식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하면 의식이 딸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누른다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내관 반청 의식을 분명히 내 안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관하면 그 의식을 쳐다보는 반청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를 모두 듣지 않겠다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5단전을 아니면 3단전을 수행하면 3단전을 수행하라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시든 말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때부터 호흡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자동 호흡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이 선정에 들리는 문제죠 산매를 사실은 단전 호흡하면서 산매를 들느냐 못드느냐 호흡을 하면서 들고 나가는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선정에 들기를 물론 그분들은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호흡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선정에 들기가 제 생각에는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이 태식이 주는 특징이 시인법도 시인법이지만 바로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됐지만 이 선정에 들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태식을 이용한 단전 호흡법 단전의 수는 초기에 5개 자 단전의 수 말씀드렸는데 18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전에서 이거는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은 다섯 처음에 이제 태식이 시작되면 과연 몇 개까지 돌아가느냐 다섯 개까지 저는 돌아갔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틀릴 것인데 이제 뭐 대맥주천이라든가 또 도주천, 대주천, 전신주천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태식이 물론 단전 호흡하는 단계에서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주천에서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소주천에서 되시는 분이 있고 대맥주천에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단계에 따라서 열리는 단전의 수는 또 틀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다섯 개에서 열려서 일곱 개, 열두 개, 열여섯 개, 열여덟 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처음 태식을 이용한 단전 호흡은 단전 부위, 영역 표시로 각 단전 부위를 채운다 이 부분은 단전 호흡의 특징이 아니라 호흡의 유형, 다담시간에 호흡 유형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초기에는 지식이 없습니다 자 이 굉장히 단전 호흡하는 데서 문제되는 지식 얘기가 왜 나오느냐 다른 분들 책에 이제 문화, 무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막힌 혈 부분을 뚫는 방법으로 무화를 써서 시키서 호흡을 강하게 해서 그 막힌 혈을 뚫는 방법 그리고 지식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또 태식의 특징이 바로 이 지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이 자동 호흡이면서 지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신의 호흡이 제 생각에는 자동 호흡도 물론 신의 호흡 같지만 지식이 있다는 게 신의 호흡에 제일 가깝지 않나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흡, 흡지, 호, 호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태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이 흡지를 또는 호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호흡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호흡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유지하다가는 큰일 나는데 태식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물론 안 나타나다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안에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식이 이제 일주일은 좀 그렇고 좀 더 지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았는데 초기에는 지식이 일어나지 않을 때 흡, 호가 한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는 계속 들어오고 5분 정도는 계속 숨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처음 시작되면 그 10분이 4수로 나눠져서 2분 30초, 2분 30초, 2분 30초 이런 식으로 해서 2분 30초 들어오고 멈춰 있는 상태 2분 30초, 2분 30초 나가고 2분 30초 멈춰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처음에 흡지, 그리고 호지, 흡, 이 길이가 처음에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지에 기가 들어오고 호지에 탁기의 배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탁기가 많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절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탁기가 많기 때문에 나가야 할, 쉽게 얘기해서 호, 호지, 호지 부분이 길기 때문에 이 길이의 차이가 좀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탁기의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흡지, 호, 호지의 길이가 똑같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주천이나 전신주천을 이르러서 18단전이 모두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따라 이것은 틀리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다 열리느냐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양신이 나오기 전에 18단전을 보통은 여는 것이 낫지 않나 수련 단계에 가서 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단전에 해당하는 명상음악을 이용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탈식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탈식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여유가 생기면 이제 또 거기에 선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정에 들어가면 자꾸 이제 뭔가를 얻어내려고 선정에 들어서 보통 얻고자 하는 건 지혜, 지혜나 깨달음이겠죠 깨달음 절대 못 얻습니다 깨달음은 선정에 있지도 않고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선정에서 얻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면 명상음악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7단전까지 1에서 7단전 사실은 1에서 7단전은 회음에서 머리 위까지 해서 7개가 있고 밑에 하나, 그 위에 하나에서 9개가 되는데 일단은 먼저 몸의 것이 열린 다음에 몸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음악 제가 물론 퇴식이 됐어도 각각에 해당하는 7단전이면 7단전 1단전이면 1단전에 해당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초기의 퇴식의 호흡 길이는 또 10분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 30초씩 4단계로 나눠진다든가 아니면 5분 들어오고 5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수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한번 내가 50분 앉아서 호흡을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단전에서 5단전까지 5개의 단전을 수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호흡에 있어서 자세나 수련 중에 몸의 움직이나 시간, 방향 등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남양으로 왔는 것이 좋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왜 남양으로 왔느냐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 위에 이제 그 제 로그가 있는데 다낙티비 로그 5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 모양은 오행 운동할 때 저 모양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 모양을 제가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대맥주천에서도 이제 저 모양으로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남양으로 앉아야 되냐 아무 방향으로 앉아도 되는데 자, 이제 대맥주천만 먼저 들어가서 보시면 대맥주천이 이제 좌쪽에서 하단전에서 배꼽으로 올라가서 좌측으로 옆구리로 가서 뒤로 돌아서 우측 옆구리로 온 다음에 앞쪽에 배꼽으로 가서 배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명치로 올라가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행 보통 다른 모든 단체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 오행을 얘기할 때 이 대맥주천에서 오행을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오행은 대맥주천은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데 이쪽에서도 과연 그럼 앉은 사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앉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측이 좌측이 북쪽을 향했을 때 좌측은 서쪽이 되고 남쪽을 향했을 때는 좌측이 동쪽이 됩니다 방향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런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좌측인데 그럼 좌측을 과연 어느 쪽으로 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서쪽이냐 동쪽이냐 방향이 문제가 생깁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다 그렇게 방향을 그런 식으로도 정하고 또 동서남북이니까 정한다 이런 식인데 동서남북도 결국은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동서남북이 되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남쪽을 향하는 이유는 제가 첫 시간에 모든 분이 신선이고 되고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을 모시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쉽게 얘기하면 이런 동양철학 하시는 분들 항상 빠지지 않는 책 중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죠 황제내경에 오온육기가 있는데 오온육기에서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방향이 나오는데 갑기 이제 갑기는 합이 돼서 갑기 토가 돼서 토 방향 중앙이 됩니다 이 중앙이 되는 해에만 방향이 반대로 앉고 군주는 항상 북쪽이 앉아서 신하들이 북쪽을 쳐다보고 임금은 남쪽이 북쪽이 앉아 있고 신하는 남쪽이 앉아서 북쪽을 향해서 앉게 돼 있습니다 갑기 그 해만 반대로 앉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남쪽이 신의 방향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남쪽 방향으로 앉고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건 그것이 어느 쪽이 그럼 돌아가는데 동서남북을 정할 것이냐 북쪽으로 앉으면 좌측이 서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앉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남양으로 앉으시라 왜 처음부터 앉으시면 나중에 수련 들어갔을 때 이제 단계 단계에서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정확하게 한쪽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양을 제 생각에 남양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뒷부분에 수련해서 설명드릴 때 동서남북 얘기 나올 때 저는 남쪽을 봐서 설명을 드린 데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활자시, 자음유유주천, 봉고 등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식도 그렇고 활자시는 일양이 생기는 시기를 활자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음유유주천, 이거 역시 묘유주천이라고 하죠 묘유주천인데 자음유유입니다 즉 정방향이 되는데 동서남북 정방향은 이 시기에 주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봉고는 뭐냐면 끝난 다음에 몸속에 있는 장기들, 기들을 거두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몸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탈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하셔도 됩니다 탈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지식도 그렇고 주천도 그렇고 모유주천도 마찬가지고 묘유시에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책들의 이 부분들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탈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축기는 탈식의 시작으로 끝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축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쌀축자가 아니라 건축할 때 축자라고 그랬죠 단전업 하시는 분들 제가 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축기를 하느냐 축기를 해야 됩니다 맨날 앉아서 단전업 하는데 길을 맨날 받고 앉았는데 왜 또 축기를 하느냐 축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는 건데 착각을 해요 단전업을 하면 내가 길을 받는다든가 길을 싹 놓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쌀축자 축기를 따로 할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매일 앉아서 단전업 한 시간 하면 지금 얼마만큼의 식객에서 기가 두르든 할텐데 따로 또 축기를 한다니 이 뜻은 결국은 단전업을 하는 것은 수련이지 기기를 쌓는 행동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다시 단전 및 호흡에 관한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전 밸런스가 되는데요 단전 밸런스는 차크라 밸런싱을 보고 제가 한 수련법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수련을 하게 된 계기는 단전 호흡이 하도 문제가 많다고 하고 또 문제가 생길까봐 단순한 생각에 단전이 골고루 균형 있게 이루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런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외로 수련의 속도와 또 수련의 복귀에 중요한 수련법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수련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전마다 시간이 다 틀리게 걸립니다 처음에 태식이 시작돼서 호흡을 할 때 각 단전 부위별로 부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은 쪽은 또 적게 걸리고 가슴처럼 큰 쪽은 또 오래 걸리고 하단전은 중요단전이라서 또 오래 걸리고 각각으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에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던 가운데 단전 밸런싱이 된 게 차카라 밸런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 단전 호흡 1주 후 1회 실시한 게 돼 있는데 1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열린 단전이 5개가 되면 1단전부터 5단전까지 단전 호흡을 하고 그 이후에 이 단전 밸런싱을 한번 해줍니다 신법은 그냥 단전 밸런스를 실시한다고 하고 의식에서 하게 됩니다 단전 호흡 같은 경우에는 선정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수련을 하지만 이 단전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의식 상태에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단전 밸런스를 할 때도 선정까지 들어갔었는데 자연스럽게 선정이 풀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선정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의식 상태에서 수련을 계속했었는데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주 동안에 일어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역사로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전 호흡을 통해서 어떤 수련이 되느냐 어떻게 수련이 되느냐 사실은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또 지금까지 많은 책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 이상하지는 않죠 선생님마다 나름대로 이럴 성신이든 숙습법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을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을만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단전 밸런스 그 역사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역사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단전부터 18단전이 진행되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역사를 이루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1단전부터 18단전까지 호흡을 했을 때 나타난 그 과정과정에서의 나타난 역사를 이 단전 밸런스 이 단전 밸런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처음 할 때는 1시간 정도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서 뭐 3, 40분 정도 안에는 이제 18개의 단전이면 18개의 단전을 다 호흡을 한 후에 그 18 과정 중에서 나타났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줌으로써 이 과정 또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또 각 단계의 수행 속도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일당 한 단전에 호흡시간이 10분이지만 점점 그 시간이 이제 수련이 되면서 늘어나게 됩니다 2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2시간을 진행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밖에 사실은 수련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1단전부터 18단점까지 18일 정도의 일수가 걸립니다 그런데 단전 밸런싱은 하루에 1시간 정도면 18개의 단전을 모두 호흡을 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또 그동안에 나왔던 역사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에 호흡적인 측면 또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나중에 이 호흡의 변화가 사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흡의 변화가 보통 단전 밸런스를 해주면 또 쉽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18개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전이 다섯 개면 다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열렸을 때 사실은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단전 밸런스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꾸준히 해보면서 이제 관찰을 했었는데 굉장히 수련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태식의 시작과 관리 또 태식시 단전 호흡법 또 단전 밸런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진짜 신의 호흡인지 진인의 호흡인지 그 특징 중에서는 첫 번째로 자동호흡이다 그리고 또 신법이다 신법에 의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과연 태식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원리가 무엇인지와 태식에서의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태식 호흡에서의 특이점인 이 단전 인식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전 인식 과정을 설명드리고요 또 탁기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전 인식 과정도 그렇고 탁기 배출 시스템도 제가 그냥 정한 건데 이제 몸에 있는 탁기가 아니면 몸에 있었던 장기들을 배출하는 나가는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탁기 배출 시스템이라고 정했고 또 단전 인식 과정도 마찬가지로 제가 특징을 잡아서 그냥 정한 이름인데 이런 그 과정이 수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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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